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2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금융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론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하는 방식이 있죠 고정이자율이냐 변동이자율이냐 또는 원리금 사업 방식에 따라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또는 점증에 대한 것도 구별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들이 개정된 내용들이 있죠 그것도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음에 풀게 될 문제집 안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돼서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문제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증권론에 가셔가지고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이 있죠 1차 시장과 2차 시장, 그 다음에 증권의 종류 있죠 MPTS, MBB, MPTV, CMO 얘들의 기본적인 특징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와 그 다음에 프레이트 금융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게 되면 금융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계산 문제도 한 두 가지 유형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 이런 거 구하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하라고 해서 그렇게 계산 문제가 두 가지 용으로 언급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몇 번 풀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금융에 대한 우리가 의의를 보시게 되면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우리가 줄임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금융은 주택 등의 취득이나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데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금융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냐면 일단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게 돼 있는데 왜 자금이 필요하냐면 일단 분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거실만 분양을 받고 다음에 안방을 분양을 이게 안 되죠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부동산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그로 인한 수익은 일정 기간 이후에나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소득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요 생애 주기 초반에는 수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익의 흐름이 플러스로 바뀌게 됐을 때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있고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금융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금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거나 또는 보수 등을 위해서 금융기여너부터 돈을 차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서는요 대출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저리의 요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 속도가 빠르지는 못한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택금융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주택금융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주택의 자가 소유도 촉진이 될 수 있고 주택 공급도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한 5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자금을요 열리 1% 그 다음에 기간 40년 요즘 추진하는 게 정부에서 40년짜리 추진하고 있죠 대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환해야 될 원리금의 규모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주게 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자가 소유도 촉진이 되고요 거래도 활성화가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 공급도 늘어나는 그런데 이런 부분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 사람만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저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주택금융의 종류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소비금융을요 우리가 저당대부라고 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 뭐 이런 성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저리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금융은 우리가 건축대부라고 해서요 여기는 대출기간이 장기고요 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기는 개발금융에 대한 부분은요 대출 자금을 집행을 해줄 때 일시에 목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착공을 해서 완공이 이를 때까지 그런데 이 착공을 하는 단계에서 돈을 한 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완공 때까지는 시간이 하더부터 한 1, 2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초기의 융자를 많이 받아 놓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초기에 많은 돈을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게 채권의 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공정별로 단계별로 지급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자율도 조금은 높은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서 보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라고 있죠 여기는 종류만 물어봐요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을 때는요 필요한 자금이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뭐를 받는 거냐면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는 부채 있죠 대출 등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산 매각에 대한 것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지분과 부채금융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기업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지분금융의 종류를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조신이라고 해서 조는 조인트 벤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신디케이트를 그 다음에 얘는 리치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 가장 최근에는 얘가 답으로 줬어요 다음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거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금융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채 있죠 이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또 해드린 기억이 있죠 MBS, MBB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PF, ABC, P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여기 보면은 공통적인 게 다 B가 들어가죠 그쵸? 이 B라는 거는요 이 백의 의미예요 이 백이라는 거는 무엇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당권을 담보로 여기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B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부채금융이자 부채 증권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있죠 사채를 발행하면서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고 발행하는 사채 있죠 그리고 저당금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 또는 신탁증서금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 종류 정도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물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 다 해봤던 거예요 다시 압축해서 우리가 할 때 이 종류 정도는 구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용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주택상환사채를 해서 120페이지 상단에 명시가 돼 있죠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김영식 보증사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표현 자체는 그냥 얘들이 부채금융의 일종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공적 자금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시험상에서는 두 번 인용이 됐는데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것은요 계정이 두 개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택계정도 있고 도시계정에 대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신인 국민주택기금은 이것밖에 없었는데요 여기는 도시계정이 있어서 도시재생 등에도 이 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 주택계정에서는요 이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있죠 이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이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국민주택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리고 준주택이라는 것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시험에는 거기 지문 5번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도 이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거나 또는 그 이하인 주택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상인 주택에다가는 자금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공임대주택 있죠 그 안에 가게 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위험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요거는 대출자가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감소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위험에 보시면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있죠 차입자가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대출이 신액이 되고 난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가치 있죠 이 가치가 하락해서 대출 잔액에도 미치지 못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을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소득을 근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해주는 이걸 대용하거나 아니면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100%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에 한해서만 대출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게 해서 노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금리 위험이라고 있죠 이 금리 위험이라는 것은요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상승해서 생기는 위험이에요 내가 대출은 4% 해줬는데 신용금리가 5%예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게 되면 이 이자율로 만기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금리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거는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만기전 변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만기전 변제 위험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이게 클 때죠 그렇죠 그러면 차입자들은 비싼 이자를 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상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싼 이자를 빌려서 갈아탈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또 금융기관은 뭐가 손해냐면 이게 조기 상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대출해주면 4% 이상의 이자 수익은 얻을 수가 없죠 또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금리 변동이라든가 조기 상환 위험은 특히 고정금리 하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출자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고정금리 하에서 초기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에 대한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금융기관은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우리가 수신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고객이 맺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우리는 대출을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기간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고객이 맺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라고 해요 그렇죠 찾으러 올 때 줄 돈이 없으면 그저 비싼 이자 주고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해서 줘야 되니까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주제하겠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게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거 주택을 매입하고 이거 담보로 또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대출이 금지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운영할 만한 대상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따른 이자 수익도 쏠쏠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이런 식의 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따라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법적인 위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융자를 받게 되면은 상환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일단 창구에서 상담을 할 때 고정금리 상품이 있고 변동금리 상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질 때 거기 보시게 되면 금리 상환 방식의 한 구별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이자율 제도가 있고요 변동이자율 제도가 있죠 그러면 고정이자율 제도는요 대출 초기서부터 이게 뭐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이자율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출이자율을 정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있죠 이자율을 정할 때 실질이자율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있죠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물가 상승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 이거를 가산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도 자금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예금이라든가 적금을 수신을 받아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금 또는 적금을 불입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이자율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초로 하고요 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원래 예상했던 것이 한 1% 수준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100 정도에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애를 대출해 줬는데 걔가 95, 90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구매력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고정금리하에서 이거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동금리보다는 초기 이자율을 높게 책정해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하에서는 이렇게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대출기한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때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 금리를 높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기억을 또 해 두셔야겠죠 잘 쓰는 표현이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변동이자율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은요 고정금리하에서 인플레 위험이 있죠 이런 것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고안해낸 방식이 변동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기간마다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출 초기가 되고요 여기가 만기가 됐을 때 고정금리는 대출 초기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변동이자율은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낮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이자율 하에서는요 이게 조정 주기가 됐었을 때요 만약에 3개월 단위로 조정한다고 하면 1월 달이면 4월 1일 날 조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간 안에서의 리스크는 대출자가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동금리 하에서는 이 조정 주기를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변동이자율 하에서는 우리가 이 대출이자를 결정할 때 얘는 기준금리에다가요 가산금리를 합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산금리는 대출 실행을 할 때 한 번 정해지면 만기 때까지 적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하는 건 얘를 조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쓰는 게 CD 유통수익률 있죠 또는 코픽스를 코픽스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라고 그러죠 얘를 현재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약정한 바에 따라 이 금리를 조정해야 될 때 그래서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124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문 3번이 있죠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변동기금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리 상한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캡을 씌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요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내에서만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러면 너무 금리가 상승해서 차입자가 앉게 되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리 상한 방식에 의한 구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별표를 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원리금 상한 방식에 의한 구별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출제는 이제 여기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여기는 이론도 낼 수 있고요 계산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제목이 원리금 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이 있죠 여기는 원금은 균등한데 원리금은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시간이 가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은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한은 증가해요 커지고 이자의 지급분은 작아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특히 이 표현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자의 원금 상한 분은 점점점 증가하고요 이자 지급분은 점점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는 동일한데요 원리금은 동일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원금 상한 분은 이렇게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시험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대출 초기는 대출 잔액이 크잖아요 이자의 계산은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전에서도 꾸준히 출제가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에 대한 구성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먼저 이거는 원리금 상한액의 구조를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은요 여러분 교과서에 125페이지에 있죠 거기 보시면 대출 초기에 시간이 갈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하겠죠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한액의 크기 있죠 대출 초기에는요 이렇게 원금 균등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점증 이 순서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금 상한액의 초기에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있죠 상한이 원금 균등이 원금 상한이 제일 빨라지기 때문에 대출 잔액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걸 우리가 대출 잔액 또는 융자 잔액 저당 잔액 이렇게 되게 하죠 그거는 원금 균등이 제일 작게 나타나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그 다음에 잔액을 그러면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애 있죠 걔가 점증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 가치는 상승할 거 아니겠어요 주택 가치 대비 대출 잔액의 크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원금 균등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초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4페이지 하단에 있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점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융자 가능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리금 상암방식에 의한 구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